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땐 이렇게 작았대! 우와, 정말 작았다, 뚜왕! 내가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이만큼 큰 거래! 아, 그리고 뚜왕체조도 매일 했지! 그럼 오늘도 같이 할까? 응! 뚜왕체조 시작! 뚜, 뚜, 뚜왕!!! 안아줘! 놀아줘! 너, 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다 하고 싶은 게 많아 매일 매일 즐거운 하루 뛰어봐 웃으러 다 함께 놀아 노래해볼까 항상 해볼까 날마다 신나게 뛰어놀며 하늘 향해 달아나니 뚜뚜뚜웅, 뚜뚜뚜뚜웅 뛰어봐, 뚜뚜뚜웅, 뚜뚜뚜웅 뛰어놀며, 뚜뚜뚜웅, 뚜뚜뚜웅 너, 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다 뛰어놀며 아기, 생각해볼까? 이거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했던 거야 진짜? 이렇게나 작았다고? 아, 이것 봐 이제 손에도 안 들어가겠어 한번 해볼까? 이것밖에 안 들어가 아기들은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의 똥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아주, 아주, 아주 귀여워 우는 건 시끄러운데 웃는 건 진짜 예뻐 아, 이렇게 이쁜 아가들이 어디서 왔을까 나와라, 나와라 아기가 어디서 오냐면 나와라, 나도 알아 내가 더 많이 알거든 나도 확실히 알아 친구들은 알고 있어? 아기가 어디서 오는지 같이 생각해볼래? 짠, 짠, 짠 생각해봐 뚜왕 생각, 생각, 생각을 해봐 뚜왕, 뚜왕 생각, 생각, 생각을 해봐 뚜왕, 뚜왕 재밌고 신나고 엉뚱한 생각 이상해도 괜찮아 틀린 건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럴 땐 멈춰 숨 한 번 쉬고 후 짠, 짠, 짠 생각해봐 우와 우리는 원래 별이었대 하늘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 별동별이 돼서 떨어질 때 삼신할머니가 별동별을 얼른 주워서 엄마 뱃속에 넣어주신 거야 바다에 사는 바다의 요정이 마법의 요정깔을 뿌리는데 그 요정가루가 바람을 타고 와 엄마가 꿀꺽 삼키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겨 요정가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바다같은 물이 생겨서 아기가 자라는 거야 소윤의 생각이 맞을까? 아윤의 생각이 맞을까? 호호호호 날아, 날아!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건데 그 아기씨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오, 뒤로 와, 뒤로 와 누리가 알고 있댔지? 응, 내가 얘기해줄게 얘기해봐, 봐, 봐, 봐 들어줄게, 깨, 깨, 깨 아빠 몸에는 정자라는 아기씨가 있고 엄마 몸에는 난자라는 아기씨가 있어 정자들이 엄마 몸 속으로 들어가 1등으로 온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콩알만큼 작은 아기가 생겨나는 거야 손톱보다도 더 작아 맞아, 아주 작아두왕 콩알보다 작아도 손톱보다 더 작아도 뭔가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야? 쿵쿵쿵쿵쿵쿵쿵쿵 아기의 심장소리 완전 작아 진짜 작아 우와, 아기 손가락 좀 봐 진짜 작아 아기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아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는 자궁이라는 아기 집에서 자라 자궁은 풍선처럼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그 안에서 열 달 동안 자라는 거야 열 달이나? 물 속에서? 어, 난 얼굴 물 속에 못 놨는데 숨도 못 쉬고 엄마, 난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숨은 안 쉬어도 돼 엄마랑 아기를 연결해주는 탯줄이 있거든 그 탯줄을 통해서 먹을 것과 공기를 받아서 아기가 자라는 거야 어, 탯줄로 먹고 숨 드신 거구나 그런 셈이지 그래서 엄마들은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라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도 하면서 아기가 나오기를 기다려 아빠도 아빠도 동화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우리 따랑이를 기다렸어 에이, 엄마 뱃속에 있는데요? 엄마 뱃속에서도 소리는 들리니까 엄마 뱃속의 아기는 볼 수는 없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진짜? 아빠가 노래 불러주시면 따랑이는 뱃속에서 춤을 추던데? 내가요? 아빠, 아빠 또 불러주세요 그럼 한번 불러볼까? 흐흠 별처럼 반짝일까 너는 꽃처럼 어여쁠까 너는 햇살처럼 눈부실까 기사처럼 용감할까 하늘만큼 좋아해 너를 바다만큼 생각해 너를 우주만큼 널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너를, 너를, 너를 엄마와 아빠는 날마다 꿈꾼다 내가 세상에 나올 그날을 날마다 꿈꾼다 엄마와 아빠는 엄마와 아빠는 꼭 말하고 싶어 태어나줘서 내가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워 아름다운 생각이야 아기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뱃지 뚜왕 뚜왕 칭찬뱃지 고마워 뚜왕 친구들 오늘은 아기였을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뚜왕의 칭찬뱃지도 꾹꾹 받아 좀 이따 뚜왕에게 멋진 어린이 배치 받을 친구를 소개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뚜왕 뚜왕의 칭찬배치 받고 싶은 친구들 모여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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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잘 들려? 나 다섯살 주원이야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말을 좀 늦게 시작할대 근데 내가 하는 말을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들어 그럴 땐 나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르기도 하고 진짜 많이 울었었어 근데 나 이제 울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기에 도전해 보려구 그럼 친구들도 엄마 아빠 선생님도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겠지? 뚜왕 내가 완두콩 껍질 다 까드렸어 뚜왕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셨겠지? 뚜왕 안녕 나는 다섯살 김소영이야 난 동생이랑 집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사이좋게 잘 놀아 내 동생은 세살이라서 어떨 땐 나보다 한참 늦게 걸어올 때가 있어 그럼 나는 다시 데려가서 내 동생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좀 빨리 오면 좋겠지만 아직 어리잖아 내 동생이 잘 걸을 때까지 내가 손을 꼭 잡아주려고 뚜왕 나 멋진 누나지? 멋진 어린이 됐지? 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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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뚜왕 놀아줘 너, 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자 하고 싶은 게 많아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 뛰어봐, 웃으러, 다 함께 놀자 투어, 투어, 투어 노래해볼까? 엄청 벗글러 항상 해볼까? 놀라운 얘기 날 만나 신나게 뛰어놀며 하늘 향해 자라나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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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